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야구보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야구보소 1장 12절에서 18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 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삶의 밑줄을 그어라 오늘은 시험과 유혹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과 유혹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해서 영어로 테스트라고 그러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해서 템테이션 번역하면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헬라우로 말하자면 페이라스모스,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절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오해해서 읽습니다 사람들이 아,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구나 그 말은 맞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 시험을 견디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페라이스모스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이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이냐 유혹이냐 이걸 분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과 물질의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들,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왔다면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진단을 못하면 처방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소화가 안되는데 감기약을 먹어가지고는 소용이 없듯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지 내 죄가 만들어낸 시련인지를 빨리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고난이 왔다고 어금니 깨물고 참아야 돼 이기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건 그렇게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걸 바꾸어 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고난이 있다면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면 참고 견디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의 유혹에 넘어진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라면 그건 참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회개하고 메타노이야 돌이키고 절대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가야 그 시련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분을 할 줄 몰라서 회개해야 되는 것도 참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도박을 하다가 집에 돈이 다 없어져서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사업도 기울어졌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도박에 빠진 것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훈련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이 연단을 통해서 그릇을 넓히시고 나중에 그릇이 커지면 담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건 회개하고 돌이키고 손을 끊더라도 그 일을 안 해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나가게 하는데 자기가 한 건 다 까먹어버리고 물질의 어려움이 온 것만 가지고 아 나를 물질에 연단 시키시는구나 참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서 성령의 열매가 도무지 맺히지 않아서 하는 말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상처만 받고 있나요? 내가 한 마디 하면 두 마디 하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도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내 옆에 그런 사람 누가 만나고 싶어 합니까?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줘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고 외롭고 이러면은 나를 돌아보고 아 내가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았구나 함부로 대했구나 심한 말 막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 말한 건 싹 까먹어버리고 아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나를 단련해서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참아야지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에 넘어진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회개해야만 인간관계의 문제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이게 사탄이 주는 유혹 때문에 죄에 넘어져서 내가 당하는 결과냐 회개해야 할 건 회개하고 반창고 바를 건 방은창고 바르고 아까진기 바를 건 안까진기 바르고 안티프라민 바르고 옛날 약 다 나오죠 안티프라민 바를 건 바르고 처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방을 견뎌야 될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라면 주님을 의지하고 견디십시오 그러나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기도해 보면서 성령님이 느끼게 해주시거들랑 옷을 찢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요엘 선지자의 말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는 그 죄가운데로 나가지 않아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혹을 받을 때에 잘 알아야 되는 게 사탄은 유혹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유혹만 한다 책임은 우리가 다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사탄이 유혹해서 그랬어요 이거 안 통합니다 죄 지은 우리가 책임을 당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탄은요 우리를 죄 지으라고 유혹을 하지 직접 우리 목을 끌고 가서 죄꾸덩이에 집어넣는 건 안 합니다 우리 보고 하라 그래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책임을 지고 올무에 갇힐 수 있도록 자기가 해버리면 자기가 책망을 받지만 자기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주려 금식하실 때에 아니 사탄이 와가지고 떡을 만들어 와가지고 떡 잡수세요 떡 잡수세요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만들어 먹으라 만들어 먹으라 만들어 먹으라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도록 돌로 떡을 만드는 거 이러한 변칙을 하게끔 만들어서 예수님을 죄에 올무시우려고 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배고픈 걸 걱정되면 자기가 만들어 와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고 싶어? 뭐고? 따서 주면 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죄 짓게 만들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따먹어라 따먹어라 맛있게 보이잖아 지의롭잖아 따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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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뚝 따먹게 해가지고 하단과 하와에게 그 죄의 올물을 딱 씌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사탄이 그랬다고 사탄 때문에 그랬다고 사탄한테 아무리 스케잇코트 해봐야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쇼핑 중대에 걸려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옷을 사가지고 자꾸 갖다 놓고 입지도 않는 거 집에 장롱에 한 건 넣어놓으니까 남편이 하루는 절대로 옷 사지 말라고 옷 사면 나랑 이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우 나는 사기 싫은데 자꾸 모래만 가면 사탄이 옆에서 사라 사라 그래가지고 샀다고 그럼 앞으로 사탄이 유혹을 하거든 In the name of Jesus 쫓아내라고 알겠다고 여보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고는 다음 날 가가지고 또 옷을 이만큼 사와가지고 걸어놨는데 남편이 모릅니까? 다 압니다 왠옷이야 아 여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오늘도 가서 샀어 그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니 사탄한테 유혹을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Get behind me 딱 해야지 아 내가 했다니까 근데 왜 샀어? 사탄이 그러니까 뒤로 가가지고 하는 말이 뒤에서 보니까 더 이쁘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탄은 옆에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나님만 칭찬하고 격려하는 줄 아세요? No 사탄도 이뻐 보인다 그 감이 더 멋있을 거야 그 감이 더 부자 돼 그 감이 출세할 수 있어 따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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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절대 뒷짓만 지고 죄는 여러분이 짓다가 죄 딱 짓고 난 뒤에 아차 하는 순간에 돌아보면 사탄은 도망가고 없어요 도망가고 없어요 그 죄는 고스란히 죄 지은 그 사람이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죄 짓기 전에 우리 마음에 얼마나 격려를 하는지 몰라요 막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귀신을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하면서 기도를 해 줄 때에 귀신이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귀신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빨리 쫓아내야 되니까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자꾸 이렇게 얘기 안 돼요 누구야 나 너 사랑해 난 너랑 지내고 싶어 나 가기 싫어 얼마나 달콤한 소리로 자꾸 하는지 자기도 속아서 보내기 싫더라 사탄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위하는 척 한다 이 말이죠 계속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박에 빠진 사람에게 사탄이 속삭이는 유혹은 고정 멘트입니다 사탄이 꼭 죄에 넘어지게 할 때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이 마지막이야 딱 한 번이야 2번만 해 2번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끔 하다가 아차 하고 죄에 빠지고 난 뒤에 사탄 너 때문에 하고 돌아보니까 각오 없어 고스란히 내가 다 짊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뭐 언젠가 아단과 하와에게 하와에게 따먹으라 그래서 하와가 딱 따먹고 나니까 아차 하와가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까 어디 사탄이 등장을 해가지고 아단과 하와를 뒷춤에 감추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다 저 때문입니까 그런 적이 있나요 온데간데없이 숨어가지고 팔짱 끼고 깊길 대고 웃는 거지요 영원한 사망을 아단과 하와가 짊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이 넘어진 죄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유혹에서 이기시길 추구합니다 세 번째 유혹은 고난보다도 이기기가 훨씬 힘들다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걸 쉽다고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그런데 넘어질 줄 압니까 하는 사람은 넘어질 겁니다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시험 유혹과 동의어가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자가 죽게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것과 동의어가 시련을 참는다라고 나오죠 따라서 유혹과 시련은 동의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시련을 이겨내는 것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유혹이 오는 걸 이겨내는 건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나는 고난이 힘들지 유혹은 쉽게 쉽게 내가 유혹 안 당합니다 아니에요 고난이 오히려 견뎌내기 쉬워요 유혹에 넘어지는 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 제가 얼마 전에도 인용 한번 1부 예배 때는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마귀대장 스크류 테이프가 자기의 조카 워무드에게 어떻게 악마짓을 하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과 떼어놓는지 개인 튜터링을 합니다 그때의 스크류 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준 유명한 말이 있죠 네가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그분하고 그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 양반하고 떼어놓을 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절대로 고난이라는 방법은 쓰지 마라 인간들은 어찌 된 일인지 고난이 올수록 그 양반에게 더 가까이 간단 말이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져서 그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떼어놓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방법보다 더 자주 쓰는 게 형통이라는 방법을 줍니다 고난만 주면 더 가까이 가 자꾸 옛날에 하면 써봤다가 큰 코 다쳤죠 누구에게 썼죠? 요베에게 써봤죠 요베에게 있는 고난은 다 주면서 장담했죠 이러는데도 하나님 원망 안 할까 한번 보십시오 하고 고난을 줬더니만 결과가 뭐죠? 우리 제관영자 고백했던 것처럼 전에는 귀로 죽게 되하여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고난을 지나고 보니까 눈으로 주를 배운 나이다 더 가까이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신버쩍 차리고 사탄이 여러분 하나님 떼어놓게 하려고 고난 방법 잘 안 줍니다 대신 형통을 한번 줬다가 대박을 터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형통이란 형통은 세상의 권력 부귀 영화 다 줘봤더니만 그 성공의 정점에서 우상숭배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게 하는 방법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형통을 주니까 알아서 하나님 떠나더라 형통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하나님하고 떼놓기 위해 가지고 사울을 부추겨서 광야로 쫓아내서 1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했더니만 다윗이 10년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원망하던가요? 아닙니다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그 방법 안 통하니까 바세바를 옆집으로 이사 오게 해 가지고 창문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하루 저녁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고난으로도 못 넘어지게 하던 그걸 하루 저녁에 넘어지게 하는 건 유혹이더라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솔로몬도 최천성이 잘 나갈 때 넘어졌고요 다윗도 전쟁 가는 곳마다 요합장군 앞세우고 나갔더니 승승장구했을 때에 넘어졌고요 하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에 언제 넘어지냐면요 유혹도 언제 받냐면요 잘 나갈 때 봤습니다 잘 나가시는 분들 제가 뭐 재수없게 초치는 건 아니고요 조심하십시오 잘 나갈 때 넘어집니다 사탄은 밑에 어려울 때 흔들어봐야 건질 거 없어서 안 흔들어요 사람 잘 나가게 해놓고 높이 섰을 때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저 살만하다 하시는 분들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보면요 사업이 힘들 때는 부부끼리 싸우지도 않아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내라고 그러고 열심히 살다가 언제 가정 문제 생기냐면 먹고 살만할 때 그 돈 가지고 죄 짓습니다 먹고 살만할 때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어려운 게 나아요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형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기도 안 할 수는 없죠 형통을 위해 기도해야죠 어떤 분만 기도해야 되냐면은 그 형통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만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형통을 주셔도 형통을 주셔도 솔로몬처럼 변치 않을 자신 있는 사람만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도록 부모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작정 자녀 잘 되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위험한 기도도 없어요 자녀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만나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한 번 했다면 그 아이 믿음 좋게 해달라는 기도는 열 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잘 되는 것도 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 영영 떠나는 기도를 부모가 해버렸다니까요 부모가 저주의 기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 되는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저주의 기도예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버리면 사업도 무조건 덮어놓고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위험한 기도입니다 나중에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만큼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바빠도요 얼마만큼 바빠야 하냐면은 주의 일 할 수 있을 만큼만 바빠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어느 만큼 시간이 없으면 안 되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어도 어느 만큼 잘 되면 안 되냐면 바빠서 주일 예배 못 드릴 정도로 바쁘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바쁘다고 좋은 일 아니에요 빈 라이벌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의미심장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 Too busy not to pray 무슨 말에 번역하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계획하면서 했던 유명한 그분도 기도의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굉장히 바쁜 날이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을 늘려야겠다 바쁘다 보면 실수예요 바쁘다 보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게 돼요 바쁘다 보면 판단 미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빠도 어느 만큼 바빠야 되냐면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는 만큼만 바빠야 되는 겁니다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아 목사님 요즘 바빠서 장사가 되는데 메뚜기도 한 철이니까 목사님 좀 이해해 주세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You went too far 너무 많이 갔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돌아오세요 come back home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시간이 없을수록 더 예배 자리 나오고 아무리 사업 잘 돼도 이 자리 지키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그런 거 조금 열어주는 것 가지고 호르륵 넘어가 가지고 그냥 거기에 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네 번째 유혹은 왜 생기는가 욕심 때문에 온다 사람이 왜 유혹에 넘어지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아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결과는 뭐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유혹을 못 물리치고 넘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왜 유혹에 넘어가냐면은 조금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유혹에 귀가 열리는 겁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너 조금 더 행복하고 싶지? 어 마약을 한번 해봐 상당히 행복하단다 그래서 조금 더 라고 하는 욕심이 그곳에 가는 거지 더 가지려는 일확천금 때문에 도박에 손이 가고 B학점만 나와도 괜찮은데 굳이 A플러스 받겠다고 그 욕심이 치링을 만들어내고 칸닝구를 만들어내고 그냥 이맘만 해도 괜찮은 삶인데 좀 더 인정받으려고 사채품을 걸치고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아내 이만 해도 괜찮은데 그냥 욕심 때문에 다른데 눈이 가고 보세요 모든 유혹과 유혹은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귀가 안 열려요 만약에 하와에게 와가지고 사탄이 야 이 선악과 맛있어 보이지 따먹어 그랬을 때에 하와가 전체 과일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먹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가 여전히 맛있어 그러면은 너희 먹고 싶지 따먹어 그러면 한마디만 끝납니다 아니 난 다른 게 더 맛있어 다른 것에 대한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불만이 없는 거예요 불만이 없는 겁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 욕심도 없고요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 때나 와서 하와에게 어느 날 그냥 와가지고 너 먹어 해서 먹을까? 먹은 게 아니에요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여인이 어디에 불만이 있는지 처음에는 맛있다 맛있다 따먹다가 언제부터인가 날만 새면 일어나서 한 나무 앞에 가서 침을 꿀꺽 꿀꺽 삼키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이야 다른 나무에는 도무지 관심도 없어 그 나무야 저거구나 저기에 나머지에 대한 불만이 있고 저거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그 날 찾아가가지고 먹어 그러니까 바로 따서 먹는 거죠 사탄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느 부분에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 데는 유혹도 안 합니다 어느 부분에 불만이 아니 난 돈이 없어 번드시 그쪽으로 공격을 하고요 약한 부분 여러분의 감사가 사라진 그 부분에 사탄은 바로 유혹해서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족하는 self-satisfaction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해버리면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모든 것에 감사한데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해도 아니 나 괜찮아 감사해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감사하고 자족하면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그게 아내에게 불만이 있을 때나 눈에 들어오지 그래도 이만하면 어디냐 하고 그냥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들어오다가도 이 사람 감사가 있네 아이고 시간 낭비하지 말자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남의 집 아이의 성적이 높아서 마음이 마음속으로 부럽고 쟤는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하면서 불만이 우리 아이에게 쌓이다가도 그럼 뭐 나한테서 나왔는데 뭘 기대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금방 감사하게 됩니다 저 아이는 저 집에서 나왔으니까 잘하는 거지 무슨 뭐 나한테 나왔는데 기대를 하겠냐 감사하면 아이에게 짜증 안 냅니다 화 안 냅니다 뭐 내 건데 내가 퀄리티가 좋아야 좋은 퀄리티가 나오지 저는요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학교만 박사고 하니깐 30년 다녔는데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진짜 단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라는 말입니다 공부해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학교 문턱에도 못 가셨기 때문에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공부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우리 집에 초등학교 들어간 사람이 나왔다고 중학교 들어가면 우리 가문의 중학교 들어간 사람이 나왔다고 원체 교육 수준이 낮으시니까 모든 게 감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 동안 공부 스트레스 한 번도 안 받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감정으로 잘 크더라고요 그런데요 부모가 많이 배운 사람은요 애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좀 해라 아빠는 하니까 되던데 너는 왜 안 되냐 많이 아니까 없는 게 보여요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장점이 보이기보다는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래 너 이것만 하면 잘할 수 있어 이것도 해 그러니까 또 부족하면 이번엔 이거 하자 이번엔 저거 하자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망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너는 이런 것도 할 줄 아냐 너는 이런 것도 할 줄 아냐 너는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런 것도 할 줄 아냐 그러면 그 아이는 저절로 저절로 잘 자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했던 행복의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남들보다 조금 모자란 지식 이게 행복이래요 조금 모자라면요 다 감사해요 좀 알면 다 부족한 게 보여요 아이고 저거 저러면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네 아이고 저건 저렇게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저렇게 하고 있네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그런 마음을 딱 보고 있다가 어디에 특별히 감사가 없는지 알고 거기에 와서 사탄이 딱 유혹을 하면 대번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지 감사로 무장하십시오 이걸 찔러봐도 그냥 저 사람은 아우 그래 내가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 좀 도와줘 하고 손잡지 않고 아이 괜찮아요 나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저쪽을 찔러봐도 아이고 내가 뭘 덜 바라겠어요 이만한 만하면 감사하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김창옥 교수 그분 참 제가 강의도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서울은 강남과 강북이 있어요 강남이 강북에 비해서 훨씬 학력 수준이 높고 잘 살아요 그런데 강남이 훨씬 자살률이 높아요 이웃집하고 비교를 하니까 30억 집에서 살아도 50억짜리 옆에 사니까 불만인 거예요 정신질환을 가져서 심심하면 아파트에서 툭툭 떨어져 내려서 죽습니다 저 강북 흑석동에 사는데 아무도 자살 안 해요 아주 행복해요 아무 불만 없어요 자살 없어요 안타까운 게 있다면 타살이 많습니다 남은 죽여도 나는 안 죽이는 아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이상한 건강한 자아상이지만 좀 낮으면 자세를 낮추면 다 높이 보이잖아요 다 감사하잖아요 지금 욕심 버리세요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병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왜 병에 걸렸나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이 병도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내 몸의 일부인데 사이좋게 지내자 싶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병을 친구로 삼았더니만 잘 대해줬더니만 병도 나를 괴롭히지 않더래요 그래서 뭐 잘 지냈대요 그러다가 한참을 지나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만 그 병이 먼 길을 떠나고 없더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우서 13장에서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아팠던지 하나님 앞에 세 번 구하여 가져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고쳐주마 하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주시기를 뭐가 주시냐면 네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왜 은혜를 카운트 해보라 그러시나 해서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맞아 맞아 내가 사람 죽이던 살인자였는데 스테반도 내가 죽였는데 살인자를 불러서 구원시켜주셔서 복음 전하는 것도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 버려버려도 아무 불만 없는데 나를 복음 전하는 주의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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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더니만 이 병에 대한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감사만 충만해서 고린도우서 13장에 내 은혜가 내게 좋가도다 오버플로잉 넘쳐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기웃거립니까 저 사람 건드리지도 마 찌르는 것마다 감사밖에 안 나와 뭔 불만이 있어야 유혹을 하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감사하십시오 어떤 강사가 노인복지관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할머니들 중심으로 많이 있었는데 물었답니다 이 중에 다시 태어나도 자기 배우자와 다시 사실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할머니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랍니다 근데 한 분이 앞에 있는 분이 손을 번쩍 들더랍니다 사람들이 있다 탄성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하고 강사도 놀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정말 잘해 주시나 봐요 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나아가 시집 와서 우리 영감하고 산 지가 50년이유 근데 50년 만에 인간 만들어 놨는디 또 태어나서 어느 놈을 만나가지고 그 고생을 한대유 하고 마지막에 던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쓰던 놈이 낫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게 보통 말 아닙니다 쓰던 게 낫지 아이고 그때 미스터 킴하고 나 잘해준다네 미스터 킴하고 결혼할걸 이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냐고 그 지금 미스터 킴하고 결혼한 여자 직사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 구명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했던 말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까? 정신병원에 남자 둘이가 들어와서 이쪽 방 저쪽 방에서 창문을 놓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둘 다 똑같은 여자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오른쪽에 수지 오 수지 왜 그러냐고 수지를 사랑해가 상사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 옆에 남자도 수지 오 수지 근데 왜 그러냐고 수지하고 살고 있는 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손에 얼마든지 쥐어져 있는 그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사탄이 왔다 가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유혹 우리가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유혹에 넘어지냐면 좋은 것이 세상에서부터 온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뭐냐면 좋은 건 다 세상에 있더라 명예도 출세도 성공도 보니까 세상에 있지 교회만 오면 맨날 그거 버리라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건 세상에 있더라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세상에 주관자 되고 공중의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까? 16절 17절 한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한번 기분 내서 좋은 거 주시는 게 아니라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물체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서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무소부재하시다는 뜻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언제든지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온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준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좋은 게 세상에 있다고요?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오늘 본문은 속지 말라 온갖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자녀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절대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좋은 거 줄게 이번에 너 일확천금을 거머쥘 수 있어 이번에 네가 한 번만 더 내 말 들으면 출세시켜 줄게 사탄의 별명이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도둑의 말을 듣고 도둑질 당하고 죽겠다고 해서 갔더니만 내 거 다 뺏어가고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날 죽여버리고 죽이는 것뿐 아니라 멸망 집안 전체를 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악한 곳에 여러분의 귀가 발을 담그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뿐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으시니까 유혹이 오면 혹시 하나님으로 붙으라고 언감세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게 하는 시험은 주시지라도 여러분이 못 되는 유혹은 주지 않는 분입니다 또 사탄이 유혹한다고 사탄이 총대 매고 여러분 대신해서 변호해 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죄짓기 한 다음에 도망가버리고 그 죄값은 오롯이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유혹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고남보다 어려운 게 유혹이고 답이 또 넘어졌던 게 유혹입니다 오늘부터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전신갑주는 욕심 없애시고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만하면 어디예요? 이만하면 어디예요? 저는 옛날에 가장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게 시골에 태어난 거 나무하고 소먹이던 거 18가구 중에서 다 스렛드 집일 때 우리 집만 초가집이었던 거 그래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가지고 스렛드 집 갈았더니만 동네 17집 다 기왓집으로 바꿔버린다 그렇게 못 사는 게 너무나도 너무나도 싫었는데 제일 싫었던 사람이 보리 타작하고 있는데 풍경이 아름답다고 사진 기자들이 와가지고 평화로운 시골 풍경하는데 네가 와서 타작 한번 해보라고 온몸이 깎아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싫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안 감사한 게 없어요 두동촌놈이 여기 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 두동촌놈이 운전하는 것도 감사하고 하일레촌놈이 영어 몇 마디 쓰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것도 감사하고 원체 낮은 데 있다 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만족하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무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바라는 거 원하는 거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언감생신 다른데 눈도 귀도 발도 담그지 마십시오 주님 주시는 것 먹고 주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나라에 여기 생명의 멸류가 12절에 나오는 그 멸류가 받아들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무조건 참지 마시고 무조건 견디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옆 사람 들리니까 크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정말 조금 더 먹겠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출세해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나 그런 욕심이 만들어낸 죄 때문에 오늘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들이 있다면 오늘 다른 것 하나님 힘주세요 이길 힘주세요가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연락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자이신데도 내가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롭게 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강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이 필요하면 공급하시고 주님이 필요하면 먹이시는데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연락하여 세상의 발을 닦고 모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으로 가지다가 어느 날 문득 죄된 욕심 때문에 죄에 무너져 하나님 이제는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 죄의 올무에 죽을 만지 마음이 괴로워 있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메타노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오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하나님 죄의 족쇄를 끊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아니암으로 말리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유암을 얻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먹이시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사하여 주옵소서 가서는 다시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 그 순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우리의 죄의 족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우리 하늘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무서운 죄 만만하게 보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힘차게 찬성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의 일을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믿어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원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 우리 우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나 침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우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우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우주의 힘과 우리 우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 죄된 길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빛들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주님 주시는 것으로 먹겠습니다 그릇을 넓히기 위해 물질의 곡기를 끊으신다면 참겠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 쓰시겠다고 믿음 훈련 관계 훈련 시키신다면 주님 바라보고 어금니 깨물고 참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죄짓다가 당한 모든 일들 오늘 회개하오니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사탄이 그 어떤 것으로 찔러도 제 입에는 감사만 나오게 하여서 사탄이 한길로 왔다가 혀를 내두르고 일곱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고백했던 하늘 위에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무엇이 부족하여 다른 곳에 우리의 눈을 돌립니까 주님께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교통 역사심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